자 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10시 43분입니다. 좀 늦어졌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너무 급락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깰 거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여기? 오르기 전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실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매크로가 무엇이죠? 시장이죠. 시장.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할 것 없이 급락 나오는 이 부분도요. 우리는 매크로라고 하는 이 시장의 변수를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하락은요. 사람이 개입돼 있는 게 아니에요.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락과 하락. 부추기고 그리고 CFD라고 하는 상품을 이용해서 다시 반대매매. 거기에 개인들의 반대매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엔켈 스트라이드. 뭡니까? 미국에 대한 이 금리 인하 사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독이 되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N.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금리를 인상했죠. 미국은 어떻게 했죠? 9월에 인하한다고 하죠. 이게 문제점을 대는 건데 아마 이제까지 삼성전자 영상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 시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급락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급락을 줄 겁니다. 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는 필드에서 몇천억을 운영해봤던 사람 중에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올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손실 중에 있는 분들도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가는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간다가 아닙니다. 항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을 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힘내십시오.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할 텐데 최근 시장의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 1600만주 매도 와 딱 로스컷 다 끝냈네요. 자 뭐 수급도 불안정하고 공매도 장구도 지금 뭐 가장 큰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료는 남아있다. 자 이걸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백문의 불의일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이제 하루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조회수가 이제 4천 정도 나왔네요. 항상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가는 시장의 사이클을 분명히 반영하는 시장의 주도주의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끊지 마시고 잠깐만 좀 땡겨볼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이타짠 교수입니다. 자 오늘 뭐 거의 뭐 시장이 급락이죠. 급락. 그쵸? 뭐 이제 총 상위주들이 거의 다 급락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일단은 이게 IT 반도체의 대표격인데 저는 하이닉스를 더 안 좋게 봅니다. 더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일단은 반등을 줬다가 오후에 한 번 더 밀어버릴 것 같아요. 자 미리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타점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전 10시 12분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자 오전 10시 12분에 반등을 줬다가 제 차 밀어버릴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부분 다 보들게요. 수주를 받았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영상에서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성을 쫓아갈 것 같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냐. 자 세 번째 엔비디아의 HBME 부분은 고대역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라고 하는데 쉽게 HBM, 그리고 3, 2, 그리고 HBM4가 있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 부분 중간 단계의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게 오히려 단기간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왜? 오늘 지수가 4% 빠지면서 5% 빠지는 건 당연한 눌립니다. 당연한 눌립니다. 근데 오늘 받아내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왜? 받아내봐야 한 1% 뛰게 할 거면 일단 오늘 오전에 받아내서 반등을 줄 때 1, 2% 상승을 했을 때 많이 가봐야 2% 반등할 거라고. 그때 때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 차 밀어버릴 거야. 왜 그럴까? 시장에는 반대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이용한 투자 여러분들 중에 빛을 이용한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 타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했어요? 시황 시장을 먼저 봐라 산업의 사이클을 봐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봐라 그리고 종목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밤미친놈들이 많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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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빠진다 안 된다고 자 제가 이제 깔끔하게 어제 좀 짧은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절대 오전 살짝 반등을 주는 그 시기에 접근을 하지 마라 그쵸? 이때 당시의 주가가 지금 4.9% 정도 급락을 이어나는 상황이었죠. 자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4% 정도 이렇게 급락을 주면서 쉐이크를 준다고 그쵸?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사야된다 사야된다 일색이죠. 그쵸? 근데 결국 덧고라 박아버리죠. 오후되면서 확 수직으로 이 논리를 필드에서 운영했던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습니까?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시장이라는 부분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은 기계가 밀어버리고 있는 시장 알고리즘을 통해서 밀어버리고 시장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특수적인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한다? 지수로 바꿔서 바꿔낼 수 있다. 특수한 제도라고 했죠. 이걸 모르고 항상 뭐랄까 그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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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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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용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G타찬 교수 사실 저처럼 몇천억으로 운영해봤던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사례가 없을 거예요. 저같은 사람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쵸? 자 제가 라이브 내일 오전에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받아내지 안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감히 예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셔야 제가 많은 힘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예 급락장에서 뭔가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런데 현실적인 대안이 뭐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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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먼저 하세요. 자 이런 파울 금리라 하게 되면 9월에 금리인다는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주가의 하락을 이끌 겁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 이건 라이브에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라이브 라이브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이색의 선배님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 산업 업종 시장을 안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재료도 있어요. 그게 바로 HBM인데 요 부분도 좀 이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냐 저는 이때 바다래이자 다만 언제 때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볼게요.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자 이때 음 8만 천원일 때 이때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색의 선배님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끊지 마시고 긴 영상 아니니까 자 라이브 한번 진행했던 거 봅시다. 안녕하세요. 주시탈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7월 31일 새벽 6시 36분입니다. 오늘 라이브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8만 천원인 현재 부근에서 우린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면요. 말할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전세계적인 반도체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무지기성으로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등장시킬 텐데 텐데 자 미국에 있는 제론 파울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분명히 9월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번에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AI 시장의 거품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맞아요.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하죠. 그렇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아무리 적어도 적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오른다. 다만 다만 중요한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딱 나온다. 확정적인 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술주들은 분명 즉 삼성전자는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분명히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엔비디아의 퀄테스를 통과했냐 말았냐 이 부분 때문에 주가의 급락과 급등을 이끌어내고 블런버그 통신에서 기도하니다.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맞아. 일단 팔고 가야 된다. 목요일은 무조건 한번 시초가에라도 팔고 가야 됩니다.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시초가에는 목요일은 팔고 가자. 기회로 활용하자.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시황이 가장 중요하다. 금리 인하라는 거를 9월에 확정짓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낼 거다. 그렇죠? 지금 뭡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권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빠른 속도로 더 정해버렸죠? 근데 악재가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재료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시장이다.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했던 말은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된다. 삼성전자도 하나의 종목으로 판단을 하면서 거래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타점을 고민해봅시다.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화번호를 하나 남겨놓을까? 일단은 라이브 링크 지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라이브 들어오세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의 선배님들. 삼성전자로 이렇게 때려맞을 줄 몰랐죠. 그 거대 세력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010-4822-8706 오늘 자 봐요. 11% 빠졌는데 5% 올랐다가 다시 밀렸어요. 한 번에 끝날 것 같으세요? 이 위기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11% 빠졌다가 10%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되돌림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노이즈 일어납니다. 자, 010-4822-8706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자, 삼성 그 다음에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참여 자, 여러분들이 힘내세요. 삼성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들어오세요. 내일 다시 진행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본 적 없죠. 그죠? 항상 뭐 간다간다 HBM3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 근원적으로 매크로를 다뤘던 사람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운용을 해봤던 내가 있을까요? 없죠. 연륜 여러분들도 연륜을 가진 투자자 아닙니까? 이제 선배님들 저도 선배님들 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항상 중요한 건 위에서 아래를 봐야 된다. 항상 경제를 벗어나고 시장을 벗어나고 이벤트를 벗어나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면 안 된다. 그쵸? 자, 삼성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라이브 참여 돈 들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찍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저는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 한해서만 도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타짜 안교수 저 다 아시죠? 저 책도 여러 번 썼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전화번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힘들 때라도 연락 주십시오.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지금 재료 중에서 HBM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후반대로 영상으로 올린 이유는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크게 덧불어진 이유가 뭘까요? 어? 아 오늘 좀 많이 올랐다고 에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되죠. 포글 보세요. 포글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신고가 갔다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HBM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 엔비디아로 납품하고 있다고요. 근데 AI 가속기가 지금 거품을 론을 일으키고 있죠. 물론 AI 쪽은 반등이 오늘 분명 미국 시장에도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하나다. 한 번에 끝나는 시장은 없다. 왜? 부러짐 현상이 잘 봐요.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완전 부러진 거고 지금 삼성유자는 신고가를 가진 않았죠. 9만 6천원까지. 근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잘 봐요. AI 가속기가 결국은 엔비디아가 결함이 일어나서 시간이 좀 걸린대요. 수주를 받느냐 받느냐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HBM3까지만 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 두 번째 단계 HBM3 어려운 거니까 그냥 이 단계까지 넘어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네 납품이 미뤄지죠. 하이닉스가 더 충격이라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다? 노 지연됐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디 납품하고 있죠? 오케이 AMD AMD가 어느 회사죠? 바로 엔비디아의 경쟁사. 이게 단발적인 상승의 요인의 트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글쎄 SK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지금 나왔던 이슈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순식간에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나와있어요. 항상 제가 라이브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미상무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6천억 200억 지급 사실 이 부분이 뭐예요? 죄여버릴 수 있다. 트럼프가 보조금 혜택을 줄여버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뭐 TSMC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금방 나온 거죠. 포재성 이슈가 나와요. 얘가 조금 더 강하네. 시장을 빠른 속도로 이런 정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참여가 불가능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이슈가 선배님들 자 최대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문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충전해 놓을게요. 충전해 놓을게요. 타점 생겼을 때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스마트폰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 단 70세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라고 한다면 삼성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주시탈자 안교수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삼성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일정 부분에 교육도 좀 과거에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어떤 교육인지 한번 보실래요? 일주일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큰 판을 봅시다.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어려운 과정 다 겪어냈고요. 삼성은 이제 망하겠습니까? 다만 손실이니까 아프죠.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은 항상 매크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전세계 시장의 분위기가 썩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전화번호 기억하시고 삼성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교육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 번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인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요 부분을 제가 NKM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 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런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에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케미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태 코피아 전해의 글다른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케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직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매 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을 합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